코로나19 핫뉴스 팩트체크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백신을 맞게 돼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변이가 나와서 또 그 변이가 전파력도 강하고 감염력도 강하다고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교수님. 일단 저희가 변이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변이가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식하는 과정 중에 이 유전자를 복제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이가 잘 생기는 거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GH그룹이라는 것도 이미 중국에서 초기에 유행했던 거하고는 달라진 거죠. 변이가 이미 생겨 있는 거고 그때보다 전염력이 높아졌다. 이런 게 이제 연구 결과로도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이의 경우에도 이제 전염력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보고가 있고요. 사실 치명률의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이가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이미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이는 사실 어느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이가 나타나고 전염력이 높아지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모니터링도 잘 하고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 가능한 좀 늦추도록 아예 막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늦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더 갖춘 상태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만나도록 하는 게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변이라는 건 달라졌다는 건데 우리가 맞을 예정인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지 혹시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랑 또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많이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백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또한 항체 반응을 시켜봤더니 이미 확진된 분의 항체를 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 크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더라. 또한 회사들도 백신의 효과에 큰 문제 없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은 현재 영국발 남아공발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변이가 계속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연구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기존의 백신의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우리의 가진 기술력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간의 연구개발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고요. 백신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볼게요. 이런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신 효능이 수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백신의 효능이 수개월밖에 안 된다는지 자체가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항체과가 좀 천천히 떨어진다는 보고들은 있는데 당연히 접종하고 나면 항체과가 떨어지지만 항체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3단계 연구를 했었던 그룹들 그리고 현재 접종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현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당연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1년 이상 효과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백신 맞으면 코로나19 100% 안심인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100%라는 게 좀 걸려요. 100%였죠. 과학의 영역에서 100%라는 걸 말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백신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백신이든지 질환을 100% 예방해준다. 이런 백신은 없습니다. 위험도를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발표된 것만 놓고 보면 낮게는 한 70%, 높게는 한 9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는 아닐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지 또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어떨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좋은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 1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의 예방률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독감 백신의 예방률을 좀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일단 백신의 효과들을 따지면 독감 백신의 효과가 보통 저희가 통상적인 평균치가 60% 이상이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령층 같은 게 60%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현재 유통되고 있고 개발되어 있는 그런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이네카 백신은 60에서 90%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보다는 효과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검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접종을 통해서 이 백신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데이터는 접종이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여러 국가에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선택적으로 안 맞거나 백신 제조회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워낙에 백신 회사가 여러 가지고 또 백신의 공급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백신을 맞춰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이 이제 허가를 받자마자 생산되고 바로바로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가 정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딱 그 시기에는 그 어떤 특정 백신만 공급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공급된 백신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어떤 백신 맞겠다 그래서 접종을 미룬다든지 그렇게 되면 접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아주 큰 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협조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원하는 거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정부에서 접종하라고 하는 백신을 그때 때 맞춰서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요. 백신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티보스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궁금증 열어봅니다. 11월이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질병관리청에서 11월경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집단 면역이 정말 말 그대로 생기면 안심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집단 면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전체 인구 집단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면 그 면역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감염으로부터 조금 예방하거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큰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고 백신을 못 맞게 되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방역의 수준이나 효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마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 대상자들에 있어서 적어도 한 60에서 70% 정도의 접종률을 그때까지는 이뤄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되면 유행이 안 일어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 상황이 되면 큰 유행은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작은 유행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안심해도 된다. 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상황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신 맞고 집단 면역 생기면 시원하게 벗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방역 지침 잘 지켜야겠고요. 아울러서 가짜 뉴스도 잘 가려내셔야 되는데요. 이거 요즘 아주 SNS에 많아요. 고춧대 달인 물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은 기자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황당했었는데요. 일단 고춧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증명된 바도 없고 사실 더 문제는 고춧대 자체는 식품으로도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약재로도 분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춧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식품약품안전처에서 고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농약을 많이 뿌리는 상황인데 고추나 이런 건 씻어서라도 농약을 뗄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는 경계해야 되겠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검증해 볼게요. 당뇨약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춘다. 아니 사실 당뇨인 분들은 기저질환자로 고위험분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드시는 약이 오히려 사망률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나요, 교수님? 네.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호흡기 합병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보다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여성에서 멧포르민이라고 하는 당뇨병 약이 있거든요. 이것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1에서 24% 정도 낮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멧포르민이 갖고 있는 어떤 작용 중에서 면역 조절 작용하고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 반가운 그런 뉴스이긴 하지만 당장 이렇게 임상에 이렇게 적용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뇨병 환자들은요. 멧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은 1차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한 대부분 환자가 이미 전부 다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요. 아직까지 그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임상에서 잘 이용되려면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신 분이 임의로 찾아 드실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 갈 수 있다. 백신 여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미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일단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국가 간의 이동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곳도 있고요. 입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에 격리 기간을 두어야 하니까 단기간에 여행이나 또는 사업 때문에 방문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일종의 여권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백신 접종 어떤 기록을 갖고 입국을 허용하는 게 코로나19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확렬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유행하는 지역에 입국을 하려면 백신 접종 기록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형태를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 그러니까 어떤 여권처럼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걸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볼지 이거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아마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행정적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